언제부터 남장하라고 다닌 것이냐 평생이야 여자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? 아니야 아니야 평생이냐 그 덕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책 회의라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서책도 마음껏 읽고 저는 책 회의들이 참 일숨을 하고 제가 그래서 서책을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방법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잘 살고 있어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아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아쉬운 것 같아 내가 정말 아쉬운 것 같아 내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의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아 그 다음의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아 그런 네 마음이 부담이야 저도 사람이에요 상상은 현실과는 다르고 현실을 바꾸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I tell myself these secrets are like hell Call me crazy if you're a pain I don't mind but it'll never fade me If I have to, I'm not afraid to save my heart You won't even if it's trouble I'ma pull you out from the rubble If I have to, I'm afraid to save my heart You tell me I'm wrong to live in that world I don't need it I'm not afraid to save my heart for you 백성들에게 자신이 살고픈 세상을 꿈꾸게 하여 하루 너와 같은 일로가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지난번에 내가 지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